안녕하세요. 저는 지차국입니다. 이번 이벤트에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12월 27일 날 좋은 공연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제가 이번에 좌석 추첨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좌석 번호를 뽑으면 좌석 인퓨인, 좌석 배치도에 기재를 하는 형식인데 자세한 좌석 배신은 나중에 따로 공지를 한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부터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울어보지 못한 내 사랑은 어디쯤 있을까 때론 느껴 서러워지는데 이 맞은 차로 서성이는 마음에 날 불러주오 마지막이 말없이 말없이 그대를 보며 그대를 보며 소리 없이 걸었던 말처럼 아직은 나 제가 저 퇴근해야 되거든요. 가진 것 없는 마음 하나로 난 한없이 서있소 잠들지 않은 꿈 때문일까 지나치는 사람들 모두 바람결에 서성이고 잠들지 않은 꿈 때문일까 잠들지 않은 꿈 때문일까 나 마지막이 유후 내 노래는 허공에 퍼지고 내 노래는 끝나지만 내 맘은 언제나 하나뿐 한 아픈 한 아픈 아 이거 잡기 힘들어 네 이렇게 2층 추첨을 제가 다가셨습니다. 1층 추첨은 저희 엔터 19분들께서 아마 추첨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12월 27일 날 정말 좋은 공연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거니까요 그날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10월 27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28일 날 뵙겠습니다